저희는 마히로입니다. 저는 김두현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미션을 받았습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오늘 연습을 해야 돼요.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. 내일 도전자가 되기 위한 그 과정에 또 미션이 있어서 급하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저희 두 팀 다 되고 나의 마법인 팀, 윤석열 한 팀 세 팀 그렇게 해서 다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게 무슨 날이냐면요. 중간 평가가 있는 날이에요. 중간 평가. 지금 오늘 중간 평가를 찍고 11팀 중에 총 세 팀을 뽑는다고 해요. 세 팀을 꼭 뽑혀야지 무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평가인 맞습니다. 중요한 평가인 만큼 어제 루트까지 연습해서 피곤하고 목도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신나고 재미있게 최소한 단점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제 중간 평가를 촬영했어요. 한 100점 만점에 한 80% 정도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아 못 모르겠어요. 제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. 저와 런쥔 같이 팀이 도완이랑 같이 꼭 트레이더 6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사회에 가서 저희끼리 다 같이 2화를 보았습니다. 네. 다 됐죠? 아 저는 성적도 안 좋아하고 네.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네. 많이 아쉬웠지. 다음에 사람 되겠습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한번 보여줄게요. 아 디디가 다르다. 아 디디가 다르다. 아 디디가 다르다. 아 디디가 다르다. 짜! 내가 너의 힘을 받았어. 네. 나 너 보여줄까? 네. 아 아 제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마스크를 쓰고 출근캠을 찍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김 도 형 입니다.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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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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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 오늘 가서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하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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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찍 게잇 우리는 우리 東 df 나 찾아뵙 파ル 하나 bueno 나 네. đ vice von ende alen 중 네. 妳 era 도전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우리가 쓸어버리자고